강남아주의 장작 장작은 잘 때 집에서도 매일 일이잖아 이게 불가족 좋아요 그러네 오래탈거 같아 시청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저희들이 산에서 죽은 나무를 이렇게 지금 몇 개 끌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죽은게 아니고 죽어서 엎어진 나무를 이렇게 지금 메고 와가지고 자 장주가 타고 있습니다 아 다 익었고 고생도 했어요 진짜 이거 뭐 아무나 이거 하냐고 진짜 다른 유투버들 오시면 꼭 이렇게 펴고 갈테니까 좀 실어다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번씩 해드리면 어르신 겨울에 적어도 올 겨울 왜 안 찍힙니까 아 그래요? 맞아 한쪽이 끄고 키고 어르신 올 겨울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지금 이렇게 자 장주가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 겨울도 많이 빠지셨네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여기 어르신 정말로 겨울많이 좀 달라져요 하루하루 진짜로 그럼 우리가 구식 넘긴 어른이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연세는 쓸 수가 없는거에요 그러니까요 올해 연세가 93세 같으면 거의 뭐 얼마나 키운 그러니까요 우리같은 어른 천상 나뭇굽입니다 그죠 이야 완전 막 한방이야 샥샥샥 하네 어이구 이봐 이게 굉장히 야문나무 이거 어르신요 이거 거짓말하고 4톤 한번 넣으면 방이 깨끗해요 이건 진짜로 하아 잘 타겠다 오래 타겠다 오래 타겠네 가시나무가 이게 불담이 좋거든 우리 애원님이 고생을 만드셔서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린 유튜브라서 뭐 이런다지만은 이거 지우고 갈 수 있겠나 아니 되실까 아니 아 조금 돼 저 요거 내가 한찜 할테니까 우리 아버님도 또 한찜 예예 저 아저씨도 그림이 좀 나와야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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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내려가고 또 한찜 네 아니 지금 지금 잠깐 꺼세요 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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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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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이고 아이고 다른 거 해 다른 거 그 나무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다른 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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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할아버지 또 저거 뭐야 저거야 조심 우리 술 떼신다고 솔직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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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 れて 어르신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산에서 죽을 자빠진 나무 토막도 막내가지고 꼽꼽 내려왔습니다. 자 장착도 펴고요. 자, 어르신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아, 아따 아,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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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울텐데 도끼도 가져와야해 쪼개로 올라오는거 아니에요? 안올라와 이제? 그럼 저거 놔둘거야? 그럼 저거 놔둘? 안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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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서 살살가요 힘으로도 말을 해 조심해서 살살 가야된데 조심조심 안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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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조심 두건 천천히 hind twitter 불안타 불안해 어? 걸린다 걸린다 조심해 요거 내려가는데 어 도저히 안되면 그 봐도 지라 하지 요거 그렇다면 위험해 위험해 불안타가 가겠어요? 밑에 이거 조심해야되는데 천천히 잡고 어 조심조심조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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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막 불안했어 아이고 진짜 아이고 와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어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오늘 도깨비님하고 나무 제기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갈때는 아무도 가벼워 아 이게 먹네 아니 여기가 올라온다니까 볼 필요만 알겠어요 아 볶아 대기는 아 요사님 완전 카메라맨이 아이고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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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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